완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가장 큰 전복은 오육미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크고 싱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좋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는 완도 수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낙지집이기도 한데 지금은 무한뻔락지를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 무한뻔락지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입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고요. 지금 가을철 낙지가 왜 부드럽냐고 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왜냐?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부드러운 맛을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요. 그리고 새콤악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국내산 새콤악도 많이 나가고 있고 3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콤악이 중사이즈하고 중대사이즈하고 섞였습니다. 그리고 통영 깡굴입니다. 통영 깡굴 판매하고 있고 양식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식굴하고 자연산굴도 판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식굴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굴이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냐면 통영 홍가림입니다. 3kg, 6kg, 10kg 다인시 판매하고 있고 완도 돌문호도 판매합니다. 완도 돌문호도 2kg에 한두 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소라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국내산 참소라 2kg, 4kg 다인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태 대가리입니다. 러시아산 황태 대가리고요. 명태 100%짜리입니다. 500g씩 당겨져 있고 황태채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러시아산 황태채로 만들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아리미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아리미역이 10개씩, 20개씩 나눠져 있고 또아리미역의 모습이고요. 건다시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길도 건다시마도 굉장히 두툼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햇 미역줄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역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염장 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합니다.